알로아. 오늘 무슨 날이냐면 제가 복학을 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여행 갔다 온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. 머리에 냄새가 엄청 났어서 어제도 감고 오늘도 감고 다 감았는데 아직도 냄새가 안 빠지는 느낌. 불냄새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. 지금 더 문제는 패딩. 다른 옷들은 바로 빨았는데 패딩은 빨 수가 없어서 못 빨았단 말이에요. 근데 패딩의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. 원래 오늘 패딩 입으려고 했어가지고 자기 전에 바디미스트 왕창 뿌려놓고 다용도실에 널어놓고 잤는데 아직도 냄새가 안 빠져서 뭐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어. 완전 비상. 아직도 아이라이너 안 사서 못 그렸어요. 오늘 보고 살 수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밑에 펄 하나 얹어줄 것 같아요. 예쁘지 않아요?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해요. 거의 다 써서 하나 더 사고 싶어요. 3시 40분. 과연 점심을 먹고 나갈 수 있을지.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점심을 빠르게 챙겨 먹고 입술을 발라야 될 것 같아요. 고데기하고 왔어요. 원래 컵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면서 고데기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학교 가서 먹으려고요. 이거 친구가 추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냄새 나도 패딩 입고 가려고. 어차피 입을 것도 없어서. 어머니. 어디? 아chte entirety. 진짜 하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팀 정하고 저희끼리 과제를 정해놓고 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도장이 되었습니다 뭐 항상 할 때마다 조장 팀장 이런거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해야지 뭐 이따가 저녁에 친구들 와서 같이 놀기로 했는데 그 전에 아이라인도 사야 되고 지금 도어락 배터리도 다 나가서 건전지도 사러 갔다 와야 되요 일단은 오늘 과제 정리해서 단톡에 공지하고 바로 나갈까? 일단 공지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한 친구가 수업 끝나고 버스 탔다고 해서 같이 나가서 아이라인도 사고 은행도 좀 들리고 하려고 해요 갑니다 오늘 하루 브이로그 이제 부끄러워서 학교에서는 잘 못 찍었어요 야 소연이도 찍더라 가끔 아 맞아 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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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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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천명 되면 짜이칭 만들거에요? 천명은 작나? 10만 되어야지? 천명은 안돼요 천명은 안돼요? 혹시 모르잖아요 이제 곧 50이긴 해요 왜 지금 엽서적인 순간일지도 몰라 이거 덕분이면 지명이 덕분이네요 어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뽀키 뽀키 라뽀키 살짝 지근해 따뜻한 비빔면 느낌이야? 근데 쫄면 느낌이었는데 사는 라뽀키 느낌이 강한 느낌 맛있는데? 그치? 이걸 먹고 먹어서 매운맛은 잘 모르겠고 응 인정 응 달짝해 좋다 내가 맛잘맛 한번 해볼게 이거 떡볶이인데 케찹 넣은 떡볶이? 달달한 떡볶이 어머 달달한 떡볶이 근데 또 완전 이건 떡볶이 맛이야 할 수 없어 응 그건 맞아 그래서 나는 살짝 케찹 맛난다 해야 되나? 약간 단데 너무 달지는 않고 응 맞아 적당히 맛있게 단 느낌 응 오랜만에 맛있다 나 이거 제일 좋아해 뭐죠? 매니의 원픽 내 원픽 오리지날 최고 아니 까르마 응 조선 음 맛있다 문어가 씹히니까 좋다 연령같이 맵지? 응 근데 맛있다 사쿠아쿠는 덜매한데? 응 이거 그냥 먹을때보다는 같이 먹을게 더 맛있어 그냥 먹을때보다는 그렇게 내 스타일은 안해 진짜? 맛있는데? 이거 맛있다 괜찮다 크림 들어간거 별로 못먹는데 괜찮다 크림 그냥 먹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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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산도 이렇게 유튜브하는 솜기도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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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찍어버렸네 나중에 장수 왔네 장수 왔네 누구세요? 롤리스 안녕 에잇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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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포즈 취하세요 포즈 취하세요 포즈 취하세요 하나 둘 셋 저 혹시 몰라서 롤도 챙겨 빨리 빨리 귀엽다 근데 밥 언제 안 돼요? 오십분 오십분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저 연구하는 사람인거 알죠? 아주 과학적으로 따와드리겠어요 사실 아까 통화하는거 완전 찍고싶었어요 개멋있어 막 뭐 어쩌고저쩌고 뭐 레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개멋있는데 내 친구 개멋있다 자랑 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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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멋 These 근 Bonus 대멋 대멋 누나 Green 사실 지명이 아까부터 배부르다고 어떻게 먹냐고 못 먹었어 우리 불닭 컵라면 박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그게 다예요 뭔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다예요 뭔가 더 있으신 표정들인데 아니 아니 완전 라이트한 식사 우리는 불닭이랑 타코야끼만 먹었어 한 번 더 있어 밀키스 하나만 더 말해줘 정말 그치? 진짜 큰 땅이 먹었는데 또 치킨이 들어가네요 맛있어서 그런가? 고를 때까지만 해도 와 진짜 나 어떡하지 나 너무 배부른데 우리 소화시키고 올까? 이런 거예요 콜라가 살짝 이렇게 좋아 맛있어 좋지 좋지 근데 지명이 전혀 안 먹었어? 빈츠 하나 너무 라이트한데요? 배 안 고팠냐? 그래서 배가 안 고파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먹어야 이 식사에서 너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했어 언니들 또 나 저녁을 안 먹은 이유가 나의 개복지 같은 위장 비 오고 가야 애들 만났을 때 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비성훈이랑 디린 전화했을 때 맨날 같이 있었거든 그때 우리 둘 다 살 개많이 쪘었어 집에만 박혀서 집에만 박혀서 뱃살 만들지 근데 또 밥은 겁나 잘 챙겨 먹어 또 코로나라 나가지는 못하지 아주 그냥 살이 나 띠룩띠룩띠룩 노래도 한번 챙겨 먹으면 겁나 잘 챙겨 먹으니까 그렇지 보기법 항상 그때가 진짜 개인으로 그렇게 됐어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재밌었어 둘이서 같이 하는 기분 친구랑 한 달 살기 그니까 우리의 아침은 다코야 다코야 에르메스를 남겨주시면 좀 더 살게 될 것 같아 잠깐 이야기를 하구요 또 토코 나니까 수조증을 주시더라 그 다음에 성능을 이룰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잠깐만 카메라 켜주시면 제가 수업 캡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올라오세요 좋겠습니다 카메라 잠깐 켜주시면 하세요 냉이야 먹방 보여줬으면 먹방 집 입술이 냉한데 음 같은 고객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목요일날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감사합니다.